여행자 내부로 어둠을 가져왔네. 나가야 돼! 계속 달려! 뛰어! 목격자는 여행자 내부로 어둠을 가져왔네. 우리의 소멸로 바꾸는 힘을 갖게 될 걸세. 새로운 힘이 느껴져. 소자한테 변화가 생긴 거야. 수호자, 빛은 힘을 준다. 어두운 곳에서도 용기를 내라. 우리는 희망의 빛이니까. 수호자, 빛은 힘을 준다. 이제 지나가봐야 이Mayведade. 안 rug이 흘 пок spaced, 얼른 어디에먹을 الس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